소방공무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방관계법규 문제풀이 반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일단 5개법을 중심으로 나가고요 여러분 화재예방법은 제가 나중에 프린트나 이런 걸로 보충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책에는 일단 6개에 대한 문제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하셨죠 6개법 그죠 5개법 5개법에 대한 문제만 들어가 있고 화재조사법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도 프린트물로 해서 문제 구성해서 여러분들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하셨죠 풀어보시면서 저와 같이 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법규야 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이 이렇게 기본법 시설법 예방법 그리고 공사업법 그죠 위험물법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추가가 됐냐면 이제 화재조사법까지 맞습니까 이렇게 6개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 건데 어 시험 범위가 되는 건데 총 문제가 25문제죠 그죠 총 문제가 25문제입니다 우리가 공체 기준으로 했을 때 아셨죠 그래서 여기 기본법 5 5 또는 5 이게 제일 어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만일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틀림없이 요 조사법이 이제 어디 쪽에 들어갈 거냐 뭐 기본법에 하나 껴넣을 수 있고요 어 기본법에 하나 껴들어가면은 여기가 4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사법이 막 크게 범위가 이렇게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엔 어 워낙 법의 내용도 많지 않고 나와봤자 저는 많이 나와봤자 두 문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여기서 어디서 빠지겠죠 그죠 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안 나오진 않을 것 같고 한 문제 정도 어 한 문제 정도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요거죠 요거 경체 그치 경체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경체 보시는 분들 중에 틀림없이 이 법규 과목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법규 맞습니까 어 이제 보통 이제 법규를 보시게 되면은 요 법규가 지금 몇 문제로 40문제로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법규를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준비를 잘 하셔야겠죠 일단 일단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치 그럼 이분들은 여덟 문제씩 나온다라는 거네 그치 보통 어 조사법에서 또 이제 뭐 한 문제 두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그쵸 이런 것들은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내가 몇 문제가 나오는지 판단 정도는 하고 계셔야겠죠 그죠 어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좀 잘 해보시고 법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7월부터 왔잖아요 그죠 7월부터 지금 현재 시점이 11월 10월까지 이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론반을 7월부터 저는 10월까지 계획을 했었고 어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 온 것 같아요 어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내달 과정을 거쳤을 때 웬만큼 여러분들 법규 내용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요 아셨죠 제가 항상 얘기했죠 법규는 밀리면 안돼 여러분들 밀리면 어 이게 점점 이제 산더미처럼 암기해야 될 내용이나 이런 게 불안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계속적으로 암기를 계속 하시면서 아 이런 내용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계속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자 11월 달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문풀로 들어가는데 솔직히 문풀 문제는 어려울 게 없어요 법규는 뭐 계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뭐만 잘하면 암기만 잘해뒀으면 11월 과정은 제가 볼 때 법규는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 아 내가 만일 이때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되요 하셨죠 어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풀 강의 때도 항상 요 앞에다가 뭐를 넣어놨다 요거 핵심 이론을 넣어놨으니까 요걸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걸로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로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법규는 요 7월에서 8월에 하는 그 기본서 있죠 어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돌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점점 이제 줄여서 이제 핵심만 보는 게 이제 중요하긴 한데 어 공부하시는 차이야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차이인데 주변에 보면 이제 학생들 보면은 그냥 7, 8월 요 두꺼운 책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읽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독 돌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론교재 왜냐면 법이다 보니까 법이다 보니까 그냥 많이 읽어보고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고 내가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제 문풀 갔을 때 어 그런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성적이 잘 나와요 어 어떻게 하시는 분들 많냐면 안 줄여요 여러분들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줄여놨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안 봐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법 있죠 법전 법전 우리 이론책 있잖아 그거를 옆에 두고 계속 써요 그거를 계속 써요 여러분들 이 법규 공부래 본인이 하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법규는요 여러분들 어 학계론보다 이 점수 상승폭이 훨씬 커요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하면 여러분들 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법규는 무조건 잘 나와요 여러분들 아셨죠 법규는 제가 봤을 때 암기지만 이 암기가 결국 반복 있죠 여러분들 반복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내가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고 암기하고 넘어가고 좋은데 어 좋은데 이게 여러 번 보는 사람 만큼 여러분 그게 어 뛰어나진 않더라고 그래서 반복 많이 살 길이야 법규는 하셨죠 최대한 많이 다 회독 하시고 어 정리도 잘 해보시고 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법규 점수 목표치를 제가 보통 저는 80점 정도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많이 맞으면 더 좋고요 여러분들 더 좋은데 일반적으로 한 80점 정도 그러니까 80점이면 우리가 20개 정도 맞아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에 4점씩이니까 그치 근데 학계론도 마찬가지예요 학계론도 저는 한 80점 정도면 저는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맞춰주면 좀 선방을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그 정도 맞아요 학생들이 진짜 잘 본 친구들은 이제 90점대 맞는 친구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80점대에서 이제 90점대 그 정도 이제 맞아야 이제 합격을 한다 80점에서 90점 사이 그치 그 정도 맞으면 대부분 다 합격을 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하셨죠 이제 문제 풀이 반이니까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암기과목이기 때문에 이 법규에 대해서 내가 이게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번 보시면서 정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법규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앞에 제가 이론을 넣어놨다 그랬죠 그 이론은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제가 쭉쭉 넘어갈 겁니다 하셨죠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문제풀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이 문제풀이를 가지고 또 제가 뭐를 해드릴 거냐면 어 이론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아 다시 한번 이론 정리를 또 할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학계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문제마다 동그라미 세모 x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체크하면서 문제풀이도 어 내가 좀 아리까리 했던 것들은 세모 그치 이건 다시 한번 보는 거고 x는 다시 한번 또 풀어보고 동그라미 춥던 문제들은 어차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는 또 나와도 또 풀어요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조금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가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2주차부터 과거 기출 문제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법규는 학계론보다 과거 기출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뭐냐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뭐 11년도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 2011년도 문제면 얘기했죠 12년 지난 거라고 그치 지금 시점으로 10년 12년 10년 11년 이렇게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11년이 지나다 보니까 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그쵸 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고 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계속 첨부파일로 올려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023년 1월부터는 항상 이제 시험 전까지는 계속 뭐를 풀 거냐면 이제 모의고사반을 진행을 할 겁니다 모의고사반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풀이 능력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법규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문제풀인데 제가 얘기했죠 25문제지만 이게 25분 안에 우리가 풀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미션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건데 법규 조항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길어요 나중에 보시면 지문을 보시면 생각보다 깁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준비를 해가야 되고 이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나중에 제가 얘기했죠 뭐 책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책이 정사정이 안 되면 이번에는 그냥 프린트물로 여러분들 제가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 한번 알고 가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법규 같은 경우를 수업을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법규를 수업을 들어갈 건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25문제가 시험 문제인 사람들도 있고 40문제가 시험 문제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셨죠 그거는 달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법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이렇게 이제 뭐를 뚫어놨냐면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하셨죠 구멍을 뚫어놨다는 건 결국 내가 책을 보지 않고 내가 이제 항상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수업을 어차피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면서 앞에 있는 요 교안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아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을 쭉 따라오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복습하실 때는 그때 혼자 여러분들 또 채워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두 번 더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치 법규는 얘기했죠 여러분들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법규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라는 거죠 법규 내용이 많긴 해요 여러분들 제가 봐도 많긴 한데 그래도 기본법은 여러분들이 할 만할 거야 아셨죠 그래서 기본법은 여기서 만약 다섯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법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실수해서 뭐 하나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하나 정도 틀릴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법 문제는 아셨습니까 제가 아까 80점을 목표로 갈 거면 어떻게 보면 기본법 문제를 다 맞춰야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 라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기본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죠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법이다 어떤 소방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법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항상 법에 가보면 모든 조항의 일조는 뭐다? 이 법을 만든 목적이다 라고 했죠 그럼 목적에 갔을 때 화재에 대한 뭐를 안다 그랬죠? 기본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왜 만든 거야 얘가 화재를 뭐하고? 예방, 경계, 진압 그치? 그래서 예경진이란 말이 나온다 그랬죠 맞습니까? 예방, 경계, 진압이란 말이 나오고 자 화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난도 담당합니다 소방위 아셨죠?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뭐를 합니까 또? 구조나 구급을 하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요 얘를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목적이다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 그치? 그래서 안녕과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이란 말이 나온다 맞나요? 이게 이제 기본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의 목적 문제도 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문제가 간혹가다 한 번씩 이제 출제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하셨죠? 자 목적 나와 있고요 자 이제 2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에 가보면 기본법에 뭐가 나와 있냐면 용어 정의가 나와 있어요 법상에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갔을 때 건축물 차량 항구에 메어둔 선박 선박 건조구조물 살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박 중인 선박만 얘기한다 그랬고 항해 중인 건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얘를 뭐라 그래요? 소방대상물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얘가 있는 장소 얘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이웃 지역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자 무슨 지역이야 이게 관계 지역이죠 그죠 맞습니까? 자 세 번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치 자 소방대 세 사람 얘기하죠 우리 소방대원 의무소방 의무소방 의무소방대원 그죠 맞습니까?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기 이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무소방대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에 가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서 화재재재단재에 그 밖의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자 현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장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누구예요 이거? 대장정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한다고 했죠 여기 이제 소방대장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까지 나와있네. 화재 조사 얘기한다고 그랬죠? 구조와 구급. 맞나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누구야, 여러분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방서장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예방, 경계, 진압과 구조, 구급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조사까지 플러스 된다는 거. 이게 용어의 정의였습니다. 소방기본법상의 용어의 정의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조에 가보면 소방기관의 활동 등이라고 나와있어요. 소방기관. 그러니까 이 소방기관의 활동이라는 건 결국 소방기관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이런 데 얘기하는 거겠죠.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교육, 홍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와 구급. 맞습니까? 그리고 홍보, 교육,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방관들이 하는 소방기관의 소방업무라고 얘기하는 거고. 소방관들이 하는 업무에야 하죠. 소방에서 담당하는 업무들이 여기 쭉 나와있는 거고요. 자, 소방업무의 수행. 자, 이거 누가 합니까? 소방업무의 수행. 소방업무는 기본적으로 본부장이나 서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지휘와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들?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시도지사다, 시도지사. 그리고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어디서 정하고 있냐면 하위법인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 그치? 시도 본부장과 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말이 없으면 원래는 소방업무의 기본적으로 지휘와 감독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게 맞거든요, 지휘감독권은. 근데 여기 갔을 때 화재 예방이라던가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본서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 누구야, 이거? 단독으로 청장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청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었다 그랬죠, 없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생겼다라는 거. 자, 이 소방기관의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3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4조입니다. 종합상황실이죠.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정리하실 건 뭐냐면, 얘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아니, 과연 이 종합상황실, 그렇죠? 119 종합상황실에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럼 역할이 지금 갔을 때, 이거 시험제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한 거야, 지금. 모든 상황, 구조나 구급이 필요한 상황. 맞습니까? 그랬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정보의 수집, 분석. 여기까지. 판단, 전판까지. 맞습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마지막에 전파까지.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관리도 하고요. 현장에 가서 지위와 조정, 통제 업무까지 담당을 하죠. 자,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디서? 종합상황실에서. 그래서 각 시도에 뭐를 본다? 재난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니터로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지. 정보 수집, 분석, 판단, 전파, 상황관리, 현장지의 조정, 통제.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한다. 그럼 119 종합상황실은 누가 설치하는 거냐면, 그치, 이 사람들이 설치한다고 그랬죠? 청장, 본부장, 서장. 설치 운영권자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119 종합상황실이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고. 119 종합상황실에서 가장 높은 사람, 최고 직위자. 119 종합상황실의 최고 직위자가 누구예요? 종합상황실 실장이거든요. 그럼 실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 접수 나와 있습니다. 신고 접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 접수를 하고. 그리고 재난상황을 검토해서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에 동원을 요청한다. 그죠? 사고 수습을 한대, 사고 수습. 그리고 하급 소방기관. 하급이니까 본인보다 낮은. 예를 들어 본부에 신고가 들어왔으면 본인보다 낮은이니까 서. 그죠? 서 같은 데다가 출동 지령을 내린다.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출동 지령 및 지원 요청이 되는 거예요. 출동 지령. 그리고 지원 요청까지. 그리고 재난이 일어났으니까 전파와 보고를 해야겠죠. 그죠? 전파와 보고를 해야 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대한 지위. 그리고 피해 현황 파악까지. 그리고 정보 수집 제공. 맞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셔야 돼. 이게 이제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에야 하셨죠? 실장의 업무다. 라고 나와있고. 자, 네 번째가 보면 이제 보고가 나와요. 보고.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대부분 여기서 나왔어요. 상부 보고사항. 그러니까 서에서 본으로, 본에서 청으로, 상부 종합상황실에 보고를 해야 되는 화제거든요. 또는 재난인데. 일단 화제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서면, 모사, 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서 상부로 올려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모사라는 말이 다 없어졌어요. 하셨죠? 혹시 책에 모사라는 말이 있으면 다 이거 팩스로 바꿔주셨죠? 요즘 모사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 팩스예요. 팩스. 이거 제가 바꿔놨어야 되는데 못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모사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다 팩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거 팩스가 맞는 거고. 자, 그럼 언제 보고를 하냐라는 거지. 자, 화제가 났어요. 화제가 났는데, 사망자가 몇 명? 5명 이상 발생한 거예요. 아셨죠? 죽거나 다친 사람, 사상자가 몇 명? 10인. 이재민은 몇 명? 100인. 맞죠? 이재민, 100인. 그리고 재산 피해액이 얼마예요, 이거? 50억이지. 맞습니까? 사망자에 대한 기준, 사상자에 대한 기준. 그리고 재산 피해액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 자,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전공장, 문화재, 지하, 지하. 지하 들어간 거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런 것도 한 번 살짝 보시고. 다음 갔을 때 관광호텔 들어가 있고요. 사람 많은 곳, 그렇죠? 불특정 다수 많은 곳들 들어간다고 했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그렇죠? 지하 상가, 시장, 백화점. 그리고 지정수량 3,100. 그리고 5층에 30개, 그렇지? 5층에 객실 30개, 숙박시설. 5층에 병상 30개, 병원.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연면적이 1만 5천 이상인 공장. 화재 경계지구. 이 화재 경계지구도 이름이 바뀌어야 돼. 예방 강화지구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아직 안 바뀌었어요. 철도 차량 항구에 메어둔 총 톤 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 그리고 여기도 이제 메어둔이야, 메어둔. 아셨죠? 메어둔이니까 잘 보시고. 그러니까 나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철도, 항공기, 발전소, 변전소. 가스, 화약, 다중이용업소.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번부터 8번까지는 다 화재예요, 화재. 자, 이 9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통제단장의 현장 지위가 필요한 재난 상황, 언론 보도 재난 상황, 청장이 정하는 재난. 지금 다 재난이지, 이거. 재난. 지금 크게 난 거야, 여러분들. 지금 크게 난 재난들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난 재난들. 규모가 좀 큰 재난들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어, 이게 이제 몇 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상부 보고사항. 이 상부 보고사항 행안부령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령에서 얘기한다는 것도 한번 살짝 보시고. 아,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 자, 다음 5번. 4조에 2. 기본법 4조에 2. 뭐가 나와요? 소민터 나오죠. 자, 소민터는 누가 설치합니까, 이거? 청장이나 본부장이 설치한다. 절대 누구 나오지 않는다? 서장 나오지 않습니다. 자, 목적 왜 설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이나 기준. 자, 이런 해석이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소방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거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이나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민원을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인 소민터를 우리가 설치한대요. 그럼 소민터는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설치운영 필요사항에 갔을 때 자, 구성인원은 몇 명이 달고 센터장을 포함해서 18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었고 민원센터 업무는 이 기업권이 가장 핵심 업무죠, 그쵸? 소방시설 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의 민원 또는 기준 해석의 민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텍스트잖아요, 그쵸? 그 텍스트를 그대로 현장에 가져갔을 때 틀림없이 현장에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목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 어? 책과 법과 이론은 달라, 여러분들. 나가보면 실무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 끄는 방법을 텍스트로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어? 관창을 몇 명이서 잡고, 맞습니까? 뒤에서 분무 방식으로 사람한테 물을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술법들이 있어요. 전술 체계 가보면.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재 상황이라는 게 우리 예상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예를 든 거고, 예를 든 거고. 그런 게 많아요. 이 법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럼 이렇게 적용을 해도 소방서에서 나중에 나와서 지적이나 이런 걸 받을지, 그치? 받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니은 번 가봐, 여러분들. 소방기술 민원과 관련된 이 법령 해석을 내가 딱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 민원 처리에 대한 걸 따로 모아서 지리외신집이나 해설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 넣어놔서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게. 요즘은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그냥 어디, 홈페이지 가가지고 아, 이런 해석을 어떻게 했었는지.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어떻게 적용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야.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게 통화로 듣는 거하고요. 본인들이 이제 직접 나가서 보는 거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소방기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현장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법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현장 확인과 처리. 그 밖에 소방기술 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청장이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민턴은 지난번에 공채, 특채 다 나왔죠. 그죠? 자, 청장 본부장은 소방기술. 여기도 서장 안 나와요. 다 청장 본부장이야. 소방기술 민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또는 직원을 파견을 좀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대요. 자, 5조. 소방박물관과 체험관. 소방박물관의 설립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청장이야, 청장. 청장이야고 소방박물관 안에는 박물관장 1인, 부관장 1인 운영사항을 잘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 7명 이내로 우리가 구성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항상 뭘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자, 체험관은 누가 설립해요? 시도지사가 설립하죠? 요 기능 읽어보시고 아, 이게 체험관에서 하는 기능이구나 라는 거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 자, 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어디서 정합니까? 행안부령에서 정합니다. 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종합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종합계획. 이게 이제 기본법에 가보면 계획 하나가 나오는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무슨 계획이에요? 종합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일단은 우리는 큰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청장이 5년. 전년도 며칠까지 10월 31일까지 세우는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고 세부, 세부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따가 보면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분들, 세부 시행계획. 세부 시행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 세부 계획은 이 세부 계획은, 얘는 종합계획이고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매년 세운다라고 되어 있고 연말 12월 31일까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날짜들이 일단 정리하신 다음에 그럼 과연 이 종합계획이 뭐냐?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소방서비스에 대한 게 들어가 있어요. 서비스.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그리고 소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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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업무. 이 소방업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소방관들이 하는 일. 소방관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체계 구축, 연구, 개발, 보급, 소방업무, 장비, 구비, 전문인력 양성. 이거는 소방에 대한 인력 양성도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업무에 필요한 기반 조성. 6번 제가 예전에 잘 보시라고 했죠. 업무의 교육 홍보. 그치? 그러니까 소방이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일반 사람들한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줘야 되는데 그 홍보에 갔을 때 얘가 포함이 된대요. 이거 제외라고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제외 아닙니다, 하셨죠. 우선 통행이 뭐예요? 그러니까 도로상에서는 누가 우선이다 항상 소방자동차가 우선이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홍보까지 그 홍보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도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의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가 뒤에 나오니까 이따 문제로 한번 볼게요, 하셨죠. 그래서 종합계획 포함사항 좀 어렵게 나오면 이 포함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거, 소방업무에 대한 거 또는 소방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종합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종합계획을 누가? 청장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 회장과 시도지사한테 어떻게 하냐? 내어 통보를 한대. 전년도 며칠까지? 10월 31일까지. 그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이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청장에게 제출을 해준대요. 그죠? 종합계획을 받았으니까 난 그 종합계획을 보고 다시 시도마다 세부계획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전년도 며칠까지 12월 31일까지 누구한테? 청장한테 다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자, 소방의 날. 이거는 며칠인지만 제가 알면 된다 그랬죠? 자, 며칠이래요? 오, 11월 9일이네. 맞나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강의하는 날짜가 11월 10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이. 어제가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어제가. 그래서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고요. 근데 소방의 날 행사나 이런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통 TV에서 해주는데 어제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소방 분위기가. 이태원 때문에 딱히 좋지 않기 때문에 딱히 뭐 그런 지금 행사나 이런 거 안 하죠. 이게 11월 9일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보통 이제 기념 행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8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조. 요게 이제 뭐냐면 소방력의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소방력이 뭐냐? 소방력이 뭐야, 소방력. 아까 내가 소방 업무 한다고 그랬어요, 소방 업무. 그 소방 업무를 수행했을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아니, 내가 결국 화재를 내가 진압을 해야 돼. 화재를 구조, 또는 이제 재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을 구조하거나 구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우리가 인력과 모 장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방력이라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우리가 뭘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합니다. 이거 잘 나오죠? 이거 대통령령으로 바꿔서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행안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2번. 그러면 이 인력과 장비에 대한 어떤 각 시도에 대해서 소방력 확충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걸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누구야, 여러분들? 시도지사지, 그치? 시도지사가 각 시도별로 소방력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 한다 그랬죠? 자,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탑법에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력과 장비 기준 중에 장비 기준 첫 번째, 국고보조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 국고보조는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 시도에서 필요한 장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도 예산으로 살 수 있는 건 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사요. 월급 주는 거 다 줍니다. 근데 시도 입장에서 조금 돈이 많이 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비 중에 정말 비싼 게 있대요. 그 비싼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소방차, 소방 헤리기 막 이런 거 있잖아. 소방청, 맞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국가가 이런 경비를 어떻게 해준다? 일부 보조하죠. 그쵸? 전부는 아니야. 그쵸?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뭐만 해준다? 일부만 보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일부를 보조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일부를 받으려면 당연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설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장비를 다 국고보조해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방차, 차, 간단하게만 쓸게요. 차. 그리고 또 뭐? 헬기 이런 거 있죠. 소방청. 비싸니까. 비싼 것들. 그리고 전용의 전산설비, 통신설비.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다? 얘 들어가 있다 그랬지. 그치? 이름이 뭐야 여러분들? 방화복. 방화복.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소방관서용, 모해건축, 청사건축. 소방 우리가 봤을 때 서 있잖아요. 또는 본부 이런 것들. 안전센터 이런 거 건축할 때 돈 많이 들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해준대요. 그럼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기준 가격 기준이 나와 있는데 만일 그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대요. 만일 수입물품이라고 하면 해외시장의 시가가 있고 해외시장. 맞습니까? 자 근데 이것도 없대. 국내 조달품부. 우리가 정부 고시가격도 없고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도 없고 맞습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이런 물건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에 최고가가 아니고 뭐라고 나와있어? 그래. 평균가라고 나와요. 맞습니까? 평균가. 이거 왜냐하면 최고가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격증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 뭐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건 이 위에 거. 국고보조 대상. 꼭 암기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그리고 다음에 가보면 10번. 자 몇 조에요? 이게 10조 나와요. 10조. 자 10조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소방용수시설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이 소방용수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한다. 뭐를 얘기해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 10번이 제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죠? 첫 시간은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봤는데요.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학계론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용어정리를 하고 뒤에 가서 이제 오늘 기본법 문제풀이까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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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のでetéria para